식품의약품안전처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심진봉 사무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 상습적으로 다이어트, 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광고해온 영양격자 사명과 유통전문 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양력자와 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입니다. 점검 결과 영양력자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질병예방치료 효과 표방한 광고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워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을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광고한 경우입니다. 유통 전문 판매업체 등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5인 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입니다. 취약처는 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위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